3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1과 Unit 31과 EPS 토픽 듣기 안들겨드고 1에서 3번 뭐 지금 바로 가ONY을 고르십시오 31의AP이 검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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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청자신 estreptimo 1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 해요 게 번져 오늘 날씨 누운 아티요 번여져 아저고 마우스함 카스토 사 번여 소따대교차 게틀 라이 게틀 리 번져 건조 해요 슉크하 사 슉크하 바구치트 루크는 아스 نомर 2고 에스코 스와이우 자인 이하 감각해 사피 슉크하 바이러 아저 스와이우 2번 아와 question 2고 리싱 순오 2번 투안시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게 번져 아 게틀 리 투안시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번여져 투안시 고 가운 서울 자스테 번여 소다 자 원래 번져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허이노 서울받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 든지 갈 수 있습니다. સાવુણ ખ્યોથોંગી પેલ્લીએશ કશુના છેહા છલુલ થામેન અદી દૂજી ખાલ્પશુા ઇસૂલીદા વને ને આબલા believe yourphabet 5-6ache 2-169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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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원인에 6하주면 332 원인에 1에게 40원원을 받아서 2033 원인에 3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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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가 3D가 4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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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ben에 1에 7D가 4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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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베이직하시면 됩니다. ⑺ 3. 아니요. 서울보다 안적해요. 서울보다 안적해요. 1. 산타. 4. 아니요. 복잡하지만 공기가 말가요. 5. 빌발밑하였다 보니 하와 서파서. 5.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5.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5.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5.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6. 옵션 3. 5. 아니요. 서울보다 안적해요. 6. 아니요. 서울보다 61. 6. 옵션 3. 옵션 3. 6. 옵션 3. 옵션 3. 6. 옵션 3.ной 뉴스 Namaka. 6. 옵션 4. 6. 옵션 4. 피지 añadlaughing. 6. 옵션 6. 옵션 3. every recording Please проект and read the people. 她تéntrate and review it. 8isi 만 ett. 안녕하십니까